연주 If you are a new player 개발자 ó 저 시스플러스 저 시스플러스 골드요 128기 이 시스플러스가 화면도 크고 네, 네 더 기능도 많다고 해가지고 6랑 다른 게 많다고 해가지고 6라운드 아 검은색 54개 크니까 아이폰 6 플러스 128GB 공조로 아 화면이 저거 커져가지고 저는 구입을 하고 있어요 아 저 아이폰 6요 7도요 2분 16GB 화면이 크니까 그러니까 6 플러스는 여자가 쓰기에는 너무 큰 거 같고 아이폰 6를 128GB짜리 하나랑요 네 네 아이폰 플러스 64GB 두 개나 사세요? 네 지인 것까지 아 그래요? 계속 아이폰을 써왔고요 네 네 그래가지고 자녀들이 새로 나와가지고 써보여 아이폰 6 플러스와 와이폰 6라운드 프로그램은 제가 두고요 네네 스페이스는 싱크 아 스페이스 용량은 싱크가로 작은 거 같고 네네 64GB가 생각합니다 아 저는 개발하고 있어요 아 개발사는 계속해서 하면 좋아요? 아니요 해상도가 많이 커서 아 그게 기기가 필요한데 오늘 나오자마자 막 사서 이렇게 해서 어 아이폰 6 플러스? 아 검정색이 128GB인가? 그 친구 섬유 제가 듣고 안 했구나 섬유 아 원하더라고요 아이폰 6 플러스처럼 사는 거 같은데 이게 컷이 되는데 또는 사는 거예요 아 아이폰 6 플러스? 64GB나 아니면 수량이 있으면 대기심 화면이 되게 넓어졌다고 해서 아 네 호기심 해봐서 한번 사보려고 아이폰 6 플러스 콜드 64GB 화면이 다 사셔서 아이폰 6 골드 64GB 플러스는 좀 저한테 그렇게 필요한 느낌이 아직 안 들었어요 스페이스 아 식스요? 네 63GB 네 식스요? 네 식스 플러스 하면 너무 커서 예